말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숨기는 작용도 한다고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어때요? 말로 여러분들 속이잖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보세요. 말로 여러분들 속이잖아. 그럼 말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거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로 받아들여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건 동물이라든가 식물로부터 배워야 된다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말로 대화를 안 하죠. 뭘로 합니까? 파동으로 하죠 파동으로. 동물들을 알아야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 안 해칠 사람 딱 느낀단 말이지. 뭐 쥐 같은 것도 쥐 생쥐가 쥐도 이렇게 파동으로 다 알아보래요 이게 파산할 때다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 미리 다 알아보래요. 개미도 그렇고 사람들도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 그거를 이제 우리는 수행자는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말을 가지면 왜 못해? 말 기분 맞춰주고 맨날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않으면. 진짜 수행이 아니잖아요. 무의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되고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고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면전에서 칭찬해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에 너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분을 없애지 말라는 거지. 말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에요. 또 자기가 받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에요. 당신 삼겨비랑 규모 쌉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다 합시다.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에요. 싸울 필요는 없다고.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에요. 여러분 그건 권한이 있어요. 누가 뭐 요구라도 싫은 얘기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 버리면 전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진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마을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파동과 에너지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나무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나무도 의식이 있어요. 동물들은 물론이고 소통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주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우리 파동으로. 파동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내가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내 혼자 있고 그러면은 쓸쓸하다. 론이 하다. 이렇지만은 진짜 수용자들은 마음으로 소통을 한단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